따르릉 따르릉 다니엘씨 잘 오고 있어요? 네 지금 스티브하고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네 우리 밥 먹고 나서 볼링 치러 갈래요? 오 좋아요 우리 둘 다 볼링 좋아해요 그래요 그런데 볼링장이 4시에 열어요 그럼 오후에 시간이 좀 있네요 밥 먹고 옆에 백화점에 갈래요? 가서 커피 마시면서 쉬어요 그래요 커피 마시고 나서 쇼핑도 해요 좋아요 다니엘씨가 저번에 못 산 테니스 라켓 사세요? 그러네요 지난 주말에 스티브하고 테니스 치고 나서 제 라켓이 망가졌어요 어머 꼭 사야겠네요 네 늦어서 미안해요 빨리 갈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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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